아 이게 왜 잠잠해지다가 다시 또 그러네 정은이는 배탈 났다고 너 연락 없었어? 아까 뭐 놀이공원 간다고 하고 부터 연락이 없는데 아 아 왜? 아우 걔는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애예요 걔는 아우 그래도 그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소세지를 다 같이 먹었는데 정말 괜찮겠... 아우 정말... 도중에 힘들어서 못할 부호가 치면 여기 보고 손 든 다음에 저 앞으로 뛰어내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남자 길어졌어요? 기다려주세요 미팅 시켜줄게요 남자친구 어디다 갈까요? 남자친구가 필요하면 떨어지는 거야 이리와 체크란방 오빠들이 외롭대잖아 체크란방 오빠들 오빠들 빠지세요 선물이에요 여긴 뭐야 아들하고 아빠하고 둘이 뻗어낸 거야 어 옆에 삼촌이야? 삼촌 그래 반 잡고 땡겨 그렇지 땡겨 이리와 어떡해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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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우리 차례가 왔으면 좋겠다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배가 사는 거 아프네 어? 이제 괜찮아 야 우리 차례다 야 야 야 어 이쁜 하ладом 싣고 많네 거기다 머리 뒤도 하고 네 하하하하 자 출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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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핳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이쁜 아가씨들 둘이 울렀어요. 아, 둘이. 살살하는 거예요. 따로 골라. 왜?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추모답니다. 나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이 한 몸 바쳐서 이 노래 바쳐서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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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하잖아요, 아저씨. 왜,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왜, 왜. 아, 얘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그럼 내가 배가 아프면 세워야 돼? 네. 세워야 돼? 세워달라고요, 아저씨. 어이, 머리띠 아가씨.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아저씨? 이 아저씨가 멀쩡한 초밥을 아저씨로 만드려요? 아줌마같이 생겨가지고. 오빠, 오빠. 내가 그만하라고 그만해야 돼?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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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선생님 나왔습니다. alo가 다르오네. 이제 table에 뭐가 나올거야? 응! 오빠! 잠깐. 73 00인 gross. 진짜 전 장난 좀 알았어요. 진짜 화났어요? 미안. 내가 지금 장난으로 Personen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려드릴게요 내려드릴게요. 아우 급한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문 열어드릴게요. 내가 내려줄줄 알았지? 이 아가씨 어디Osión의 wouldngils 내가 내려줄 줄 알았지? 내려줄 줄 알았지? 내려줄 줄 알았지? 저 들의 부르른 솔잎을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우리들 가진 거 비록 적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 이기 이라 싸도 싸도 너무 샀잖아 얼른 깨끗이 싹거봐 저장에도 묻었는 것 같은데 아우 냄새 그리고 너는 똥매였다는데 멈춰달라는데 그렇게 징겨 싹거려 똥살줄 알았나요 내가? 손님이 얼굴에 똥 싼다고 표정이 안 좋으면 넘쳐쓰야지 이 사람아 표정이 아주 재밌으려고 했죠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휴 큰하잖아 그 젊은 아가씨가 뭘 먹어갖고 똥내가 노게 설치 창사도 못해 아휴 아휴 냄새 그냥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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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